하이 노베버 9월에 꼭 듣고 싶었던 음악을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그리스 가수 아그네스 발차가 불렀고요 오래전 조수미 씨가 신경숙 씨의 번안 가사로 아름답게 불렀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애틀란타의 제 지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톤의 소리를 가진 조수환 씨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성악 전공이 아니고 수학을 전공하셨는데 감성의 표현이 아주 뛰어나고 소리가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할까요? 제가 아무튼 좋아하는 톤이에요 조수환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음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디셈버에 뵙기로 할게요 조수환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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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가슴속에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남긴 채 앉아만 있네 아이고 제가 제 노래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그 아픔 그리움 이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목소리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딱 떠올랐어요 사실은 네 참 역시 오랫동안 문화 쪽으로 봉사 하신 분이라서 이런 기회까지 주시고 아 아니죠 아니 여행 갔다 오셔서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따로 참 하시면서 여행 얘기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